에서 여기는 프렌드 백성어 런닝의 백성입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처음 실제로 뵙는다 진짜 당장 기대되네요. 너무 떨려요 프로듀스 엑스 101 러네이션 화이팅!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심장이 자유로 들어 타기 전 같은 그런 식으로 아 돌려!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시도해봤습니다 아 긴장! 어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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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짜 긴장? 아... 아... 진짜 긴장해요 잘했어 잘했어 카메라 너무 많아서 진짜 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확실히 저요 보여드렸어요 되게 색다른 경험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쓰고 싶어요 Q&A fastest 고맙습니다! 완벽했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씨앗이랑 족발 이렇게 네일 킥도 이렇게 명절과 다양한 스티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통판지를 써서 고객님들께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쁜 글씨가 아니더라도 이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실수하면 어떨까 걱정도 되지만 저희가 엄청나게 밝은 에너지로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잊지 못할 하루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프님들 기다리세요! 대박! 딱 이렇게 이 학생이 힘이 또래요 막상 막달라고 하니까 꼭 만나서 인사도 빨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υ아 잘자! 잘자! 진짜 잘한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으악 으악 흉 thief 포도하시니뜨 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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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막지마 막지마 네 으 으 으